네, 맞아요 뭐요? 우리 채욱이가 뭐라고요? 내가 오빠한테 뒤집어 씌운 그 의료사망사고 진료기록까지 조작해서 오빠 가운벗게 만든 그 사고 그걸 채욱이가 알아버렸다고 뭐? 채욱이 입을 무조건 막아야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욱이를 선택한거야 네, 어머니 뭐라고요? 채욱이가 채욱이가요? 채욱이가요? 클리어 채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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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채욱아, 잠깐만 채욱아, 이 녀석이라는 아니야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돼, 안 돼, 안 돼 들어오시면 안 돼 – 아래, 도와주세요, 아래, 이런 걸 도와주세요 아래, 도와주세요, 아래, 아래, 도와주세요 –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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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– 할아버지 엄마, 엄마 왜 이래요? 내 딸 우리 여림이 네가 버린 거 맞잖아 내 딸은 생사도 모르는데 넌 결혼을 해? 그럴 순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감히 너만 행복해서는 안 됐지